요즘 예비 부부들은 웨딩 촬영을 할 때 촬영장에서 머리를 꾸며주는 이른바 헤어 변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명 업체 대표가 예약금 소천만 원을 받고 잠적을 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인생의 한 번뿐인 기회를 망쳤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내년에 결혼을 앞둔 A씨는 얼마 전 예비 신부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웨딩 촬영을 앞두고 예약한 헤어 변형 업체 대표 박 모 씨가 돈만 받고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력도 서비스도 좋다는 후기가 많아 동종업계 가운데 유명한 곳인 만큼 잠적 가능성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여기 계약하신 분 확인해봐라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그냥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약간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게다가 박 씨는 비용을 한꺼번에 입금하면 할인해주겠다고 피해자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유명 업체의 솔깃한 제안에 예비 부부들은 의심 없이 돈을 건넸습니다. 신랑 헤어가 원래는 3만 원인데 만납을 하게 되면 무료로 1회 정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나갈 돈이니까 할인 좀 더 받자 싶어가지고. 피해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200여 명. 피해 금액은 6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약을 미리 잡는 웨딩 촬영 특성을 고려하면 아직 피해를 받는지조차 모르는 예비 부부가 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다 박 씨가 수천만 원에 이르는 직원들 임금도 주지 않고 지인들에게 돈까지 빌린 뒤 연락이 끊겼다는 주장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장이 수도권 곳곳에서 접수되는 가운데 경찰은 박 씨 주거지를 파악하는 대로 사건을 병합해 수사할 계획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